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깨비에요 뚜둥 네 문서님이십니다 오늘 해볼것은 바로 부츠 파쿠루라는데요 어 이제 신발 파쿠루라고 해가지고 1.10.2 버전에서 진행하는 파쿠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인지님과 문서님과 이렇게 3명이서 진행해볼거구요 그럼 한번 해보죠 바로 어 여기 뭐 웰컴 투 더 부츠스 뭐 이렇게 뭐 나와있는데 제가 발음이 영어 안좋아서 뭐 어 엔털 튜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플리즈 뭐 플레이트? 뭐라하네요? 뭐 이거 룰이라는데 잘 모르겠다 뭐 아무.. 어 어 야 어 이거 사라졌어 어 잠깐만 여기 사라졌어 아 이게 스타트 버튼 눌렀구나 나 아 이거 룰 아 이거 룰 여기 썼네 어 플레이 버전은 1.9. 뭐야 1.19 버전? 1.19 버전 어 이상보다 더 높게 잡아달라고 하구요 어 4명에서 3 네 뭐 이렇게 뭐 진행을 해달라고 하네요 Do not take off 뭐 your boots 뭐 부츠로 벗지 말라 하네요 그 다음에 뭐 do not go too far 뭔 소리인지 모르겠구요 어 서바이벌 모드로 해달라 하구요 그 다음에 기브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어 이거는 셀프로 받아야되는거 같은데 그래서 but may only break 뭐 all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된다 if if your 어 부츠 아 부.. 만약에 부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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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졌을 경우에 네 다다랐을 경우에는 저거 쳐가지고 다이아몬드 부츠를 얻으라고 하네요 자 이제 뭐 플레이어 1 뭐 이렇게 나와있고 플레이어 2 플레이어 3 플레이어 4 뭐 이런식으로 아 나눠져있네 우리는 그러면은 어? 뭐야 여기 뭐 적혀있는데 게임 모드 뭐 이건 아니고 뭐 이건 아니고 자 그러면은 한번 아 이분이 만드셨다네 크리에이트바이 뭐 심프님 뭐 그러면 우리 세명이니까 더 벳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가봅시다 갑시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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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님들 님들 나만 여기 위에 있어요? 왜 나만 여기 있니야? 님들 저 여기 있어요 거기 아래쪽이어야 되는 어 뭐야 어? 그럼 위에 있네? 어 잠시만 우린 뭘로 가야돼?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이거 뭔가 아 밑에 양털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프하면 양털 오 점프하면 양털 생긴다 어 잠시만 꼈어 아 이거 해가지고 싸우는건가 설마? 우선이가 때려줘 어 그렇지 설마 이거 싸우는건가? 설마 뭐야 여기 뭐 위에 갑옷같은게 있어요 이거 네 저희들 그 위쪽으로 못갔거든요 나 어떻게 가지? 대박 일단 TP를 타야될거 같은데 아 여기가 스폰지점인가보다 다이아문 아 이게 파쿠르가 아니고 싸우는거 같은데? 그쵸 싸우는거 같애 내가 봤을때 상자도 있고 뭐 이러는거 보니까 아 그런거 같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상자 알아서 얻으셔가지고 그러면 지금부터 싸우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 이거 싸우는 맵이었구나 아 내가 어떻게 내려가냐 내려가는 방법이 없는데 야 내려가는 방법이 없어 야 구름때문에 하나도 안 보일뻔했네 이거 야 뭐야 어? 야 잠시만 야 이거 뭐 캐지는데? 오 오 아 이거 내려가는 방법이 그거다 그 양턱 가위있죠 가위로 부수면 돼요 자기꺼 자기 아래꺼를 부수면은 내려와집니다 이런식으로 대박 오 야 나 다이아금을 얻다 야 나한테 까부는 자 죽음이 닥칠지요 나 나도 다이아금 있는데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도망 아 안돼 오케이 철갑옷 좋구요 눈사람 만들었다 오 이렇게 캐가지고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아 이런식으로 내려가면 되는거구나 어 귀여워 여러분들 저 화로뒀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잘 보이시는 분 제가 특별히 갑옷 드릴게요 갑옷 하나 기부 기부 기부해드려요 아 아 안산대 아 아 그러면 깨미니언 동맹? 좋습니다 저 활이 세요 근데 아 어 어 구속화살 땡큐 어 야 잠만 키워봐 어 잠만 저 저 이제부터 터전만됩니다 님벨 저 터전만될거에요 아 야 와봐 나 잡으러 와보라고 나 저 사람이 이상해 어딨냐 문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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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으러 가야되겠다 그냥 이렇게 가도 아 되는구나 어 밀치기 안녕하세요 저 화살 사러왔어요 아 화살.. 화살 사러왔다니까요 화살 사러왔다니까요 네 저 화살 사러왔어요 잠시만요 님들 네 밀치기 파이브 막대가 있네 아 아 진짜 아 화살 사러왔어요 저 이거 여기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이정도면 충분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분광화살 주시네 더 내놔 활어뒀네 더 내놔 활어뒀네 아 더 내놔 빨리 야 야 나 활이야 인마 어 야 뭐 한대도 못 맞추냐 맞췄다 저건 그냥 폭력 아닌가요? 야 내놔 활 내놔 안됐다 나도 올라간다 우이쇼 쳐 쳐 쳐 제인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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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어 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 어디에 어디에 차 오 차 오 잘 버티는데 꽤 하는군 오 야 야 이거 뛰면 야 이거 뭔가 그거 같다 살짝 그 뭐지 나만의 맵을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거 같아서 이거 살짝 그 느낌이다 뭐라하지 그 예전에 매직 매직카펫? 이라고 아세요 플러그인? 살짝 그것하는 느낌? 야 문서야 이제 죽어야지 어? 이제 죽자 나한테 잘 가야지 잘 가야지 문서야 어 문서 왜이리 안죽어 문서 나한테 죽어 문서 죽으라고 어? 나에게 죽어 내가 자비를 베풀어주지 차 차 차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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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 뭐야 문서야 문서야 이거 죽으면 한번 더 살아나는거야? 뭐야 계속 살아나는거 같은데? 어허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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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아 깜짝아 와 방패 어디서 얻었대? 어이 어이 참 이거 아 내가 노란색이라서 내가 잡히는건가 설마? 검과 방패를 들고있지나 쳐 쳐 쳐 구속에 걸릴것이야 쳐 점만나 로기라메 도 로기냐 하하 어 점만나 안죽었는데 그렇다면 더 죽여지지 하하하하 제인주 제인주 죽어라 제인주 어 야 뭐야 차 차 밀치기 하 안통하지 그런거 타타타타 아아아 아 꼈어 꼈어 차 차 차 제인주 PVP 실력 좀 늘어나볼까 출발 청의 허 Moving 제인주 가두기 너무 세다 차 차 신역 공수 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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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문서야 잘가 엔더진 좀 얻었다고? 그렇다면 죽어야지 문서 문서 난 여기있지 문서 내가 가져가겠다 문서 내가 가져가겠다 도망가야지 베이크 베이크 오 뭐야 무빙 좀 치는데 사 야 근데 이거 내가 죽으면 끝나는건가? 한 번 나 죽여볼래? 한 번 나 죽여봐 범으로 나 죽여봐 아하 나 봐라 골렘 만들었다 어 안녕 뭐야 딱히 뭐 큰일이 없는데 이거? 이거 설마 뭔가 있나봐 뭔가 있나봐 기다려봐 저 아래쪽에 뭔가 있나본데? 어? 야 저기 뭐있다 야 야 저기 뭐있다 어? 잠깐만 저기 뭐있는거 같은데 기분탈제냐? 나만 그런가? 저 아래쪽에 뭐있어요 님들? 어떤거요? 저 아래쪽에 뭐 있는데? 땅을 먹어? 야 왜 땅에 떨어져서 있냐? 아 저 아래쪽에 뭐있어? 뭔짓사람이 땅에 떨어져서 하하하 간다 차 차 아 저 아래쪽에 뭐 인첸트 테이블이 있는데? 오오 뭐 이게 살짝 PVP도 할수있고 뭐 자유도가 높은 게임인가요? 잘 모르겠는데 맵의 설명을 좀 읽고 왔었어야 됐나봐 그냥 즉이라는 맵인거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그냥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자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런거 같은거 같은데? 저만 그런가요? 아 이거 청구석 블럭업상 하하하 청구석 없으면 안되지 이제 맞다 왜왜왜왜? 아 인첸트? 아 인첸트 하실라 했구나 하하 아 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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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갑자기 끊겨 엉? 왜냐구요? 제가 신발을 벗었기 때문이죠 하하하 제가 신발 벗으면 님들도 그거 돼요 하하 어? 어 뭐야? 오케잉? 나 다이어가 보줬다 좋았어 좋았어 하하하 자 아래로 내려가겠어 아하 난 신세계 왕이 되겠다 하하 디스코팡방 한번 타셔보시죠 한번 점프해봐요 하하하하 어 뭐야 이거? 어 뭐야 쟤 왜 날라다니냐? 쟤 왜가? 쟤 왜가리 야 쟤 뭐야? 뭔데 날라다니냐 저거 쟤 뭔데 날라다니냐? 쟤 뭔데 날라다니냐? 쟨다 나도 이거 신발 벗고 자 아래쪽에 내려가 봐야지 야 너 아 아래쪽에 기몸맵이구나 야오케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그거 해볼래요? 이제 여기서 술래잡기 한번 해볼래요? 술래잡기 술래잡기? 숨바꼭질이나 뭐 술래잡기 오케오케? 안해보죠 어때요? 술래잡기 술래잡기 콜라? 술래잡기 어때요 술래잡기 오케 그러면은 살짝 자유도가 높으니까 우리 술래잡기 해가지고 여기서 어? 잡는걸로 하죠 술래는 첫번째는 제인즈 오케 첫번째는 제인즈 오케 아 잡아봐라 잡아봐라 일단 술래 아닌 사람들은 갑옷 다 벗죠 술래 아닌 사람들은 뭐야 신발까지 벗었어 실수로 잠깐만 신발로 벗으면 어떡해 아 미안해 미안해요 다시 풀었어요 자 이번에는 신발 끼고 어 오케 꼈어요 아 야 문서야 문서님 아 오케오케 티비티비 오케 자자자 저 뭔 짓을 했길래 가자 갑옷 벗고 자 잡아봐라 잡아봐라 오 잡아봐라 못잡지 못잡지 어디있는거야 제인즈 제인즈가 안보이는데 어? 제인즈 어딨어? 우리 잡아야되니까 열어봐 제인즈 어딨지 제인즈 어딨지 지옥물 만들고 있어 맨 지옥물을 만들고 있어 하하 아이 뜬금없네 어디있어요 님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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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요 우리가 아그러면 다 모여서 하죠 아 여기여깄네 오케 자 일로일로일로 오 야 도망가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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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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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야 도망가 도망가 어허 어허 야 뒤에 문서있어요 뒤에 문서님있어 뒤에 문서님있어 문서잡아 하하하하 문서님잡아 오케 내가 도와줄게 문서야 내가 도와줄게 어허 문서야 내가 도와줄게 어허허 부츠를 벗으라고? 어허허허 오오오오오오 문서야 문서야 어허허허 야 잠시만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잡아봐라 문서야 문서야 이코 이거 귀 모아서 떼는거 어떻게 하냐? 칵! 안돼에에에에 이번에는 술래작기 말고 그거 하죠 갑옷 입고 우리 서로 그 뭐지 싸우는거 헝거 게임처럼 데스매치 하죠 한 번 죽으면 그 야야야야야야 천천히 후 해도 안 죽어 자 준비 3 2 3,2,1,GO! 야 이거 강스넷이 어떻게 날려? 오케이 어? 얘가 이거 한 번 치고 기 차면 다시 치고 이런 식으로 한 1초 간격으로 쳐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, 오케이 어 문서 잘 올라가는데 문서야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? 오케이 어 문서야 안녕? 문서야 안녕? 문서야 안녕? 문서야 죽어야지 어...어...어...어...어...어...뭐야...뭐야...뭐야... 야 뭐야...어...어어어어어어어어... 아아...문서야 왜이리 쎄 문서야 너 거기 날카부 쳤니? 뭐야 왜이리 쎄 야 장난아니겠쎄인데? 아니 나 죽었잖아 나 죽었잖아 둘이 싸우면 둘이 둘이 아...끼 모아서 아...크리티컬 떴구나 흐흐흐흐흐 제인지 미가 자꾸 가려져가지고 자 모양 둘의 싸움은 누가 이길 것인가 자 지금 싸우기 시작했어요 자 타 오케이 타 한 번 더 타 타 오케이 타 와우와 러브힐 최고의 플레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전략적으로 이제부터 부츠 없이 싸워보도록 할게요 부츠 없이 자 이번엔 부츠 없이 데스매치 스타트합니다 자 준비 시작 아 날지마 야 날지마 건너기 혼자 쓰지마 건너기 쓰지마 오케이 야 건너기 쓰 아 야 건너기 아 좀 말 좀 하자 야 말 좀 하자고 부츠 없이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준비 시작 오케이 오케이 난 내려가겠어 난 신세계를 위해 떠나겠어 나에겐 화살이 있지 쳐 쳐 쳐 쳐 쳐 뒤로 노려 안돼 문서야 야 문서 건너기 쓰지 말라고 야 문서야 건너기 쓰지 말라고 아 나이게 아니야? 자기도 죽었어 아니야 나이게? 야 다 죽었어 야 다 죽으면 어떡해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자 마지막 대전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일장 먹는거에요 자 준비 부츠 벗고? 오케이 오케이 부츠 벗고 부츠 벗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야겠다 여기 이 길을 이어서 좀 올라갈 길을 한 번만 만들자고 오케이 자 그럼 부츠 벗을게요 자 준비 3 2 1 고 오케이 자 지금부터 배틀 시작합니다 아 무섭구먼 아 아까 문서가 한 번에 훅 떨어져가지고 좀 무섭단 말이야 아 이번엔 안 그럴거야? 문서 탈락 진짜로 진짜 골로 갔네 자 이제 제인즈 아 아니야 자 이제 제인즈 제인즈만 남았어 제인즈 어딨냐 어딨어? 제인즈 어딨어? 제인즈 어딨어? 제인즈 어딨어? 나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엄청 위에 있나 보네 어디쪽에나 있는거야? 어? 잠만 나 떨어졌는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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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하고 흙장먹었다 아 뭐야 아 가만히 있는 자에 흙이 안돼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 게임은 뭔지 몰랐는데 파쿠르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인 자유도 높은 게임이었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구요 이외에도 재미난 영상 때문에 말하니까 한 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때메요 안녕히 계세요 빠빠싱 조끼비 잠깐 어? 멈춰 뭐하는거야? 그럼 포켓몬 다 내놔야겠어 뭐..뭐? 이 자식 지금 뭐하는거야? 뭐하는거야? 뭐하는거야